안녕하세요. 한지민씨의 메이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제니어스 메이크업 실장 성희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하이드즈킬라 속 한지민씨의 메이크업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사랑스럽고 통통 튀는 역할에 맞춰서 표현한 핑크와 코랄 컬러의 립과 블러셔입니다. 가장 먼저 깨끗하고 화사한 피부 표현을 위해 연모라 속의 베이스를 사용해서 얼굴에 펴 발라줄게요.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컬러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줄건데요. 쿠션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내장된 퍼프로 두들겨주는데요. 피부에 쫀득하게 밀착시켜 투명하면서도 촉촉한 피부를 연출해줍니다. 드라마 속 메이크업의 포인트 첫 번째는요. 블러셔인데요. 꽃이 피어나듯 몽환적인 느낌으로 블렌딩을 해주는 것입니다. 파우더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해서 볼 안쪽부터 광대쪽까지 감싸면서 블렌딩을 해줍니다. 피부톤보다 한 톤 정도 어두운 컬러의 음영 섀도우를 사용해서 눈두덩이 전체에 넓게 펴발라주고요. 언더에도 눈 꼬리 쪽부터 눈 동자 밑에까지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펴발라줍니다. 펜슬 라이너로 눈 꼬리 쪽을 자연스럽게 빼내는 느낌으로 그려서 눈을 길어보이게 연출해주세요. 흰 피부의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진한 속눈썹을 연출해줄건데요. 속눈썹을 안쪽에서부터 꼬리끝까지 한 올 한 올 제품을 꼼꼼히 발라줍니다. 언더에도 속눈썹을 한 올 한 올 살려서 꼼꼼히 마스카라를 발라주세요. 화이트 핑크 펄 펜슬을 사용해 눈 앞머리에서부터 눈 동자 밑에까지 살짝 터치해서 신비로운 느낌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코랄립인데요. 아까 사용한 쿠션 타입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입술 라인을 뭉개주세요. 코랄 컬러를 사용해 꼼꼼히 발라주시고요. 입술 안쪽을 글로스를 사용해 톡톡톡 두들겨 마무리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